이리와, 윤새복. 사귈래? 너도 잡혔어? 너 어디 물렸어? 아니, 내가 구하러 왔지. 그래, 가까운데 있었어. 너 괜찮아?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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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떻게 왔어? 희망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해 야, 겉보다 앞으로 남의 집에 혼자 들어가지 말고 나한테 먼저 말해 그러려고 했어 광인병인지 확인만 하고 119에 신고하려고 우리 결혼할까? 난 혼자 남은 줄 알았어 저희가 신혼이라서요 너무 보고 싶어, 맛있어 괜찮아, 이뻐 넌 종교 말고 뭐 얘기했는데? 사람이 기댈 때가 필요하다며 너 더 아니었어 나 같던 사람들 다 감염됐을 거야 내가 나쁜 경찰 할 테니까 네가 좋은 경찰 해 싫어 응? 넌 이 많이 했잖아 내가 악에 팔려 네가 다칠까봐 나쁜 경찰이야 나쁜 경찰이야 나쁜 경찰이야 나쁜 경찰이야 나쁜 경찰이야 나쁜 경찰이야 세곤이가 다쳤어 한 대석이 탈까봐 세곤이가 다쳤어 세곤이가 다쳤어 너는 왜 안 죽어? 나 오늘 좀 많이 내려놔 뭐야? 나 근데 이거 기념하고 비반해 뭐 좀 써도 해? 심오하고 심작하고 괜찮아? 괜찮아? 김성아씨가 발병했어 아침대 없어? 괜찮아 아침대 다음부터 절대 이러지마 우리 항생제도 없어 내가 인간 비타민, 인간 항생제 그것도 없어 아침대 선생님 고파 드실까요? 가자 아 세봉이 서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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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윤이는 가면 됐어 그래서 민석인데 나라고 전혀 우리 얘기했었잖아 부는 서울로 얘기하잖아 갈증도 섬기고 굴고 싶고 싶고 그러면 너한테 꼭 이달게 어떻게 가 울까 아님 울까 아님 여름은 저녁 저녁 저에게 을 여름은 저녁 저녁 대화 고마워 함께 있어서 이수신고를 해주셨어요 안녕 고마워 내가 제20프로 부르지 못했으면 미안해 고마워 현아 나왔어 가까이 오지마 도망보면 가슴이 뛰어 고개발라 난 누구를 이거 좋아 끈어치 네 모자라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롬 보러 계시나?